오늘 알려드릴 주거리는 영화 더폰입니다. 여기 조폭을 동원해서 노조원들을 협박 및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태형건설이란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노조 측 변론을 받고 있던 고동호 변호사는 로펌 내 각종 험한 사건들을 도맡아가며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인물인데요. 최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된 후 대형 제약회사의 법무팀장 자리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서는 이제 힘든 로펌 생활은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2014년 5월 16일 아침부터 한반도 상공에 강력한 태양폭풍이 쏟아지면서 각종 위성장치와 통신장비들이 재해 수준에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날 동호는 후배 변호사에게 태형건설 노조사건 인수인계를 마지막으로 로펌 업무를 마무리 짓고는 동료들이 마련한 송별회에 합류하여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만취한 채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 연수가 칼에 찔려 거실 바닥에서 죽어있는 걸 동호가 발견하는 장면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살인사건 이후 동호는 1도 내편 겪히고 살인범의 단서만 쫓아다니며 패인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연수가 죽고 정확히 1년이 지난 2015년 5월 16일 1년 전과 동일한 규모의 태양폭풍이 또다시 한반도로 쏟아진 바로 그날 살해당하기 전에 연수가 1년 후 미래의 동호에게 전화를 걸어온다는 내용이 영화의 핵심 설정입니다. 영화는 동호와의 통화로 1년 전에 연수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1년 후의 세상이 동호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변하게 된다는 타임 패러독스 설정을 통해 관객의 몰입감과 긴장감을 마지막까지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데요. 가족을 상실한 중년 남자의 연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배우 손현주가 자신의 전공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스릴러 영화 더포는 2015년 10월 22일에 개봉했습니다.